어? 선생님 오셨습니까? 고생도 하고 잘하고 있어 월급 들어갔지? 그래? 넌 잘릴거야 좋았어 이제 저희 회사에 무브엔터테인먼트에 온걸 화정합니다 반가워요 여기 뭐 이게 제 전용락화인데 잠겼네요 네 다시 빌리언에게도 돌아옵니다 우리 빌리언 피자 하나 먹으러가니까 피자 안먹고 겨우 사과먹는거에요? 네 정말 미치겠다 진짜 여러분들 노력하는 걸그룹 대단합니다 빌리언 피자 아깝게 지금 직원분들이 다 먹은거 같아요 우리 베티엠 하나 정도 먹었어요? 한개도 못먹었어요 진짜로? 내가 본 것만 3개인데 뭔소리야 잘 못먹으신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우리 슬기씨는요? 저요? 저는 2조각 먹었습니다 오 많이 먹었네 우리 레이 진짜 사과만 먹고 괜찮아요?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께 어느정도 얘기도 했고 인사도 했고 어느정도 친해진 시간인거 같으니까 우리 빌리언의 타이틀곡인 댄싱언론 안무를 간단하게 배부를 한 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떠까 싶습니다 배도 좀 채웠으니까요 자리로 이동할게요 네 네 어허 예 This time is right not right here 예 Uptown is cool time 예 자 이쪽으로 와주시고 요쪽을 바라보는게 낫겠지 내 뒤에 거울이 비쳐서 괜찮을라나? 백을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감독님 찍어볼게요 어때? 뒤에 거울 비치니까 정신없지 그치? 우리가 일로가고 빌리언의 백을 이쪽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어? 자 우선 어 완곡이 총 몇 분이죠? 3분 40초? 30초요 3분 30초 3분 30초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? 괜찮으세요?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